안녕하세요 쑤미더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리즈 케이스입니다. 일레케이스이고요. 모던한 그런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재질도 굉장히 모던하게 잘 빠져있고요. 그리고 이 크롬 지퍼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폼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60mm의 극세사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악기 보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악기 보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뭔가 일레케이스의 그런 기능을 굉장히 최대화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동가격대 최고의 보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 해볼게요. 오 안쪽에도 폼 패딩에 또다시 폼을 댔어요. 얘는 60mm이니까 뭐 12cm 정도는 되겠죠. 네. 60mm에 다시 60mm을 더 했으니까. 오 이게 다 극세사네요. 엄청 좋네요. 안감이. 얘는 당연히 헤드 보호는 당연히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쪽 스트링이 있는 부분은 이제 많이 부딪치니까 또다시 겉감을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튼튼한 그런 보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브릿지 부분도 겉감을 한 번 더 더 했네요. 네. 그리고 얘는 뭐 겉으로 보면요. 어 다양한 수납공간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포켓. 짠. 네. 오 넉넉하죠. 그리고 아래에도 쓰리 포켓으로 돼서 디자인이 여기도 있어요. 어? 여기 있구나. 어. 여기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쓰리 포켓.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악보는 물론이고 아이패드도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뭐 굉장히 보호성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얘는 스트랭. 그리고 텔레. 그리고 슈퍼 스트랭. 레스포 스타일 바디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도 다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통비성도 되게 좋고요. 얘도 굉장히 빵빵하게 폼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맸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거는 걸까요? 여기 있다. 어. 되게 간단하게 되네요. 네. 여기도? 짠. 어. 여기 숨겨. 아 숨겨놓을 수 있어. 이런 디자인 되게 예쁘죠. 네.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와. 가볍고요. 튼튼하고요. 안정성도 보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격 안 말씀드렸죠. 가격이 8만 7천 10만 원이 안 돼. 진짜 와. 이거 돈 가격대에 진짜 이 정도면 엄청 최고인 것 같은데. 어. 그냥 우선. 두고. 네. 지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고 있거든요. 어.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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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에서 새끼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리즈 1,2 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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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